dot com grrrrrrrrrrrrrrrrr g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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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흣, 음..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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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흫... 아, 미안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이 숙녀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숙녀 좋아하시네 늦게 훔치지 뭐라고 로나와 한의 밥다디 라이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나 리사크예요 그냥 로나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판이라고 이봐 말끝을 흐리는 곳은 좋지 않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건 좀 익숙지가 않아서 말이야 난 양인 네가 말하는 것부터가 익숙지 않다고 제 1부 아르바이트를 하자 배고프다 나는 먹지 말아줘 너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설마 진심으로 모르는 거냐 돈은 없지만 식료품점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에휴 분명히 말하는데 더 배고파지고 말 거야 와 여기가 식료품점이구나 그래 우리도 밥이란 걸 한번 먹어보자고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지 뭐겠어? 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너의 게으름이 나까지 굶주리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뭐야 판 왜 그게 나의 게으름 때문이야?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이 되면 NPC를 찾아가 대화를 합니다 여행 수첩이 나오면 아르바이트에 대하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가로채기 전에 얼른 수락을 해야겠죠? 퀘스트 창이 나오면 아르바이트 획득 성공! 이제 답기를 클릭하세요 퀘스트는 Q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아르바이트를 해볼까요? 이야 일자릴 다 안 했구나 시작 시간이 다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났어 자 빨리 일하고 나에게 밥을 줘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 몰라? 왜 그래? 론아 나 삐져도 돼 그만 그만 이제 일하러 가자 잇힝! 같이 가! 아 힘들다 힘들어 난 머리가 너무 아픈데 내가 칠 땐 좀 비키라고 괜히 네 머리가 맞는 걸로 오해하잖아 나왔다 이제 완료 우와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자 이제 케이틴에게 보고하러 가자구 완료했으면 아르바이트를 준 사람에게 보고하러 가야 합니다 너무 일찍 가면 그냥 돌려보내기도 한답니다 주의하세요 일하고 나니까 보람차네 난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다 자, 이제 이 돈으로 먹을 걸 사러 가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케이틴의 식료품점? 여기서 받은 돈으로 다시 여기 음식을 사먹어? 이봐, 날 굶길 거야? 이럴 거면 그 나무 열매를 그냥 먹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넌 안 먹으면서 일한 거야? 너 그럼 아르바이트를 수집하던 그 열매들을 먹었다고? 걱정 마셔요 너 몰래 먹었으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반, 이름 앞에 그게 뭐야? 이건 나의 끝없는 용맹과 정의로움을 증명하는 타이틀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나 스매쉬로 날려버려 좋아, 간다! 제2부 내 손으로 곰을 잡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